아 근데... 이래해버리면 좀 이상해져 되게 아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자 한 명씩 자 한 명씩 약간 상위 랭커 같은 그쪽으로 가면 보이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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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호비다라고 하겠습니다 상위 랭커에 내가 호비다라고 하겠습니다 포토 한 두음절로 되는 거다 세음절로 되는 거 아니야? 제가 호비다 상위 랭커라기보단 그냥 10년... 몇 개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내가 호비다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호비다 다시 게임 시작한 네 추억에서 다시 했는데 캐릭터가 없어서 다시 만드는 자 다음 주자 B B 전현이 좀 쎄고 있는 거 그래서 형이 만약에 진짜 상위 랭커에서 네임도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방부 방부님 방부 떴다 방부 떴다 이러면서 왜 나도 내가 호비다 내호님 내호님 틀고냐 그러는 거 아니야? 저 닉네임 닉네임이 닉네임이에요 사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진짜 닉네임 같은 거를 이렇게 깨끗한 거로 잠시만 아 이거 읽어보면 방탄소년단이 아니야? 아 이거 잘 읽었잖아 그게 인거 아니잖아요 저희비가 멈추를 깔아주면 어떡해 아 자 자 자 자 자 시합도 방탄소년단 덕분에 아주 재밌는 미니코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아 너무 귀여워 이제 드디어 그 시간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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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